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연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죠. 또 되게 짧고. 근데 이상하게 뭔가 땡기는 게 있어요. 뭔가 웃겨.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보고 이야기하죠. 제목. 어부지리. 진정한 승리자. 원제. 이 경우에 엠빵 안 하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인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여자인데요. 20대로 보입니다. 지금 다름이 아니고 제 친구들 두 명이 서로 안 보겠다며 의절을 해서요. 최대한 짧고 팩트만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누가 잘못을 한 건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. 그러니까 아까 낮에 A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며 같이 있던 B를 데리고 밖으로 가서 A 본인이 원하는 맛으로 아이스크림들을 대략 한 6, 7만원어치 사왔어요. 네 맞아요. 엄청나게 많이 사왔죠. 참고로 총 8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3, 4명만 주로 먹었고요. 나머지 4명 정도는 살짝 맛만 보는 사람 그리고 아예 입도 안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. 즉 4명만 먹은 거예요. 가뜩이나 양도 많은데 이렇게 안 먹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절반 이상 남았어요. 이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은 잠시 냉동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C가 몽땅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. 야하튼 그렇게 모임이 파한 뒤에 아까 저녁이었죠. A가 단톡방에다가 야 우리 아까 먹은 아이스크림 값 엠빵이야 두당 8천원씩 나한테 보내 이런 말을 적어 올렸거든요. 뭐 그래요. 아이스크림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한 8천원 정도 돈 자체는 얼마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게 넘기고 돈을 보내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딱 한 사람 D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참고로 D는 맛만 본다며 딱 한 숟가락 먹었어요.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기 전 아무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사는 줄 알았대요. 특히 본인은 한 입밖에 먹지 않았고 또 그런 자신 외에도 아예 입을 안 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두당 8천원을 내라는 건 부담이 되고 아니 그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. 딴지를 걸었죠. 그러자 A는 다들 잘 먹길래 아무도 불만이 없는 줄 알았다. 근데 6, 7만원을 나 혼자 다 내기엔 큰 금액이지 않느냐. 당연히 말을 안 해도 니들도 엠빵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. 하지만 이게 부담되고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래 니 말을 알겠다. 그럼 다들 돈을 안 보내도 된다. 내가 산샘치지 뭐. 이런 식으로 뭔가 비꼬는 말을 했고 거기다 대고 D는 어 그래 고맙다. 다음에 내가 살게.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요. 앞에서 보기엔 뭔가 좋게 끝난 것 같지만 실상은 달라요. 뒤에서는 서로 감정이 단단히 상해버렸는데 우선 A의 경우 하씨 나 같았으면 그냥 돈 보냈을 거다. 그거 얼마나 한다고. D 걔는 사회성이 없어. 나 걔 손절이야.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으며 D는 A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A와 사적인 만남을 절대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. 즉 손절을 하겠다 이건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? 누구에게 더 공감이 갑니까? 댓글 1번 내가 말이지. 다른 건 모르겠고 진정한 승자는 C다. 이걸 알겠네. 끌 끌 끌 끌. 다 가져갔어. 2번 아유씨 돈도 없는 게 손만 크네. 거기다 남 험담까지 하고 에휴 그래 나 같아도 저런 건 절대 상정 안 하지. 너도 하지 마요. 3번 아니 애초에 N빵을 원했으면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기 전에 야 먹을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먹는다는 사람 목들만 사왔어야지. 미친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딨어. 남의 돈 공짜로 처먹으려고 하다가 욕도 같이 뒤지게 처먹는구나. 4번 잘 들어요. 그거를 N빵 해주면 그거는 사회성이 넘치는 게 아니고 그냥 호구가 되는 겁니다. 호구 쓴이 제 말 알겠죠? 끌 끌 끌 5번 아유 애가 깡패 양아치니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듣고 마음대로 사과 와가지고 돈 내라고 그리고 뭐 돈 안 낸다고 욕을 한다고 돈 안 내 정말 저런 거랑 친구하면 안 됩니다. 쓴이 님도 선전하세요? D 따라가라고 6번 뭐라고? 아이스크림을 7만원어치 사왔다고? 미친 이 정도면 여덟 명 단체로 설빙에 가도 배 터지게 먹겠다. 허락을 맡고 다녀왔어도 당황할 만큼 오지게 사왔구만 진짜 뻔뻔하네. 7번 아이고 남의 돈으로 지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으려고 했네. 진짜 개야 같다. 나 같으면 죽빵 한 대 날렸을 거야. D가 천사네. 8번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A는 애초에 N방을 할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구만? 지 혼자는 돈이 없어가지고 배스키 라빈스도 못 사먹고 사는 건가? 그런 건가? 같이 있는 사람들 동의도 안 하고 말이야. 아니 적어도 먹을 때 전이라도 이거 N방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안 먹을 사람들은 아예 손도 안 대고 말았을 건데 그걸 다 처받아내리고 우기고 있네. 아이고 안쓰러워라. 깔깔깔깔. 9번 이거는 처음부터 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맛만 골라온 거고 그러니까 선택도 그러니까 그 선택도 그렇고 생색도 그렇고 에이 혼자 다니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호구 안 당해주니까 열받은 거예요. 나머지 7명에게 야 니들도 먹을 거냐? 어떤 맛 먹을래?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본인 집 마음대로 다 해놓고 다 먹고 나니까 야 니들 돈 내놔 이게 강도지 강매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. 10번 아니 처음부터 물어보고 사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A가 이기적인 겁니다. 솔직히 나는 말 못하고 그냥 뭐 쭈구리처럼 돈 냈을 것 같긴 해요. 여하튼 제 입장에선 D같은 사람이 참 좋습니다. 아무래도 그래 D가 똑 부러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쓴 애도 친하게 지내요. 11번 정신 백만 년 나간 애인은 꼭 보아라. 너 그딴 행동 그지 같은 거 계속했다가는 사회성이고 뭐고 나발이고 완전 그냥 사회적으로다가 매장당한다. 조심하소. 12번 아니 그래 뭐 나눠먹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치자. 근데 무턱대고 생각 없이 저렇게 많이 사오는 거 이거 진짜 대놓고 거짓신법 아니냐 이거? 생각을 좀 해서 적당히 적게 사왔으면 한 1, 2만원치 D도 그랬을 거야. 아 그래 그냥 그래라. 이러고 돈 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도 내기 싫죠. 내준 사람들 내주겠다는 사람들이 착한 거야. 근데 명심해 저런 애들 곁에 둬가지고 좋을 거 하나 없어요. 이건 내 경험담이다. 13번 아니 근데 왜 아무도 C얘기를 안 하는 거야? 적어도 3, 4만원 치는 가져간 거 아니야? 절반이라며. 대댓글 지금쯤 집에서 자기 혼자 아이스크림 왕창 퍼 먹으며 A랑 D랑 싸우는 거 신나게 구경하고 있겠죠 뭐. 끌 끌 끌 끌 14번 저런 거 말이죠. M빵이 아니라 바로 아굴빵을 쳐날려야 돼요. 끌 끌 끌 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한 7만원치 사왔어. 반절이 남았어. 그럼 한 3만 5천원 4만원치 남았죠. 근데 그거를 C가 가지고 갔습니다. 근데 A가 분명 그런 말을 했어요. 그래 니들 돈 보내지 마라. 내가 산샘 치겠다. 이러면 C는 그걸 가져간 거면 분명 가져가기 전에도 많이 먹었을 거야. 그죠? 야 이거 완전 꿀 빨았는데 이거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원본 가보시면 C 얘기를 안 해요. 그냥 A가 잘못했다.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. 이게 뭔가 웃겨.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. 배가 아니지만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설마 쓴이가 C는 아니겠죠? 응. 응.